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적기 때문에 우리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 즉 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서로 옆사람과 눈인사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당신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아멘 저는 의료성교국을 숨기고 있는 양현식 목사입니다 저를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성교를 위해서 매주 모이는 기간이고요 상반기는 내 삶의 성교 그리고 하반기는 나가는 성교 그래서 2, 3, 7 치유 성교를 위해서 저희 의료성교국은 모든 성교의 문을 여는 너무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이 말씀은 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받은 응답이 또 너무 커서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눈물이 또 내 안에 사랑의 음성으로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70년을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우리 대선지자입니다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스바니아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 또 인물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해서 스디기아 왕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대지 일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학증받은 자 우리 개개인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학증받은 자예요 그 두 가지 음성이 너희는 너는 내 손에 있는이라 우리가 연애할 때 너 여기 있어 이렇게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 되면 심장 벌렁거리지 않아요 아무리 허즈밴드가 사랑한다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요 왜냐 예수 신랑이 진짜 신랑이거든요 오늘 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토기장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 안에 절대주권을 말씀할 때 이 토기장이를 비호합니다 이 비호의 말씀이고 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농로 안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그 부분인데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요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이 선포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말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힘 얻는 말, 내 위로의 말 내 인생에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 근원적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저주 안에 있던 우리였어요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자였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죄와 저주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던 이 응답이 이번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제가 이 맥주감사주일날 이 수요재단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인생의 첫 설교를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저 첫 설교가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가, 너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원단이 내 장막털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막털을 넓히는 털을 넓히는 거잖아요 상고의 고통이래요 크고 작은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질병, 또 경제 문제, 인간관계 이로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킬러스 건들이 다 드러나요 내 장막털 안에 빼내어야 할 것을 빼내어야 우리가요 내 인생이 항폐하지 않고 사람 살 곳이 된대요 이게 이사야 54장 1, 2절, 3절까지 읽어보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이 아니면 문제고 사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냥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저처럼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경추가 나가서 죽느니 사느니 꼭 그런 문제를 당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아주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들, 질병들 암환자로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분도 있고 수술 때문에 내 인생을 암의 또 말기가 되어서 내 인생을 또 마무리하는 자도 있고 많은 질병 가운데는 다 모두가 내 인생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계획이 뭐냐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게 준 게 아니고요 올해는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는 농로예요 우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축복을 해주면 축복해서 좋다고 나가버리고 문제 답을 안 주면 답을 안 준다고 좌절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비위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창조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축이 끝났어요 작년이 성교 5년입니다 암호수의 응답이었죠 만국을 기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뭐냐 그러려면 나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이건 성교의 장막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찌질한 걸 넓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신도의 성교 평신도 성교사로서 의료 성교사로서 중직자 성교사로서 목회자 성교사로서 올해는요 이 스케일이 달라요 성교 시작입니다 시작 올해 시작이에요 교회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래요 근데 교회 방향은 우리 스타트 만이고요 오늘 1절을 이렇게 볼게요 본문 1절을 딱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엘로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이거는 언약관계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구속사의 방향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창조의 시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2절에 뭐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래요 너는 일어나 우리는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장막 털을 넓히고 털을 넓혀야 장막의 희장이 넓어지죠 털은 좁은데 희장이 넓으면 무너집니다 땅을 넓혀요 땅을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래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가 보라는 수요예배 토기장이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수요예배 시간이 토기장이 집으로 오늘 수요예배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매번 있는 수요예배지만 맥주 감사 주간이에요 그건 의미가 달라요 이번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 그 이전에도 입성했어요 그 전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딱 뒤집었어요 장사한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은 그냥 맥주 감사 주간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장막 털을 넓히는 열매를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와서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오늘 들려주시겠대요 나에게 나에게 일대일이에요 말씀은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선포하잖아요 개개인에게는 일대일이에요 사올이 다메색에서 삐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요 사올아 사올아 불러주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쉬우니까 그래요 아무도 안 들렸어요 같이 갔던 자들 아무도 안 들렸어요 나만 들렸어요 나만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비밀이에요 나만 들려요 나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이 하나님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집이 토기장이 집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오신 거예요 가짜 아니에요 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뻥치잖아요 오늘 가서 말씀 정리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아휴 TV 엄청 재밌는 거야 유튜브 한 시간 쫙 끝났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 인생의 토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딱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번 주의 강단이 순종이잖아요 절대 순종 제자 둘을 딱 보내어서 가봐라 어린 나귀가 있을 거고 풀어서 가져와라 누가 쓰려고 하냐 축해서 쓰신다 하면 그가 말없이 줄 거다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나에게 다 알려주세요 내가 안 들은 거야 오늘은 우리 두 명의 제자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딱 보니까 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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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제가 이게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보다 영어로 시 제가 이거 써놨어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하는데 나옵니까 네네네 여기에 원어로 이렇게 하면 원어는 좀 그렇고 영어로 이렇게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시 시도 있고 룩이 있어요 룩 그런데 이 시는 그냥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에요 시 보다 룩 내가 보는 우리 장노님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야 이거는 룩이에요 룩 하나님이 오늘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룩 나를 시선을 집중해서 오늘 쏙 써놨죠 눈을 똑같은 보다인데 눈을 향하다 주목하다 의도적으로 보다 신경을 써서 유심히 내가 보고 싶은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그냥 예원교를 향해서 온 거지 내가 그냥 우연히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 가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본 즉 다시 볼게요 본 즉 이 에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요 좀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딱 봤는데 본 즉 본 즉 농로가 있어요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해요 토기장인은 기계를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올해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인간관계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의 또 다른 농로입니다 나의 농로예요 나의 농로 왜냐 내 그릇이 터져버렸어 원래 우리는 와작 깨진 그릇인데 왕창 깨진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흙이 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대요 장세기 삼장이 길바닥에서 터진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에서 터졌대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길 가다가 놀러 가다가 죽으면 객사 교회에 오다가 사고 나면 순교 달라요 주님의 손에서 터졌다는 게 키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장막터를 넓히는 고통인 거예요 이번 올해의 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그냥 모든 불신자나 신자나 이번 금요 말씀처럼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든 교회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문제의 색깔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터진 거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터진 거고 농로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는 거고 불신자는 개망하는 거고 그냥 길바닥에 와장창 깨진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잘못만 있다가 피나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서 확 터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심장이 막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손이 농로인데 농로에서 다시 만지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올해의 말씀은 뭐예요? 네 장막 털을 넓혀라 언제까지 종발이로 살래? 언제까지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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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살래? 성교 시작이고 원년을 넘어 시작인데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올려주세요 원래 우리 2절 말씀의 원단인데요 1절입니다 1절 5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없는 자의 나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홀로 가부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먹혔어요 그걸 홀로 된 여인이라 비교한 거예요 나라가 있는 남편이 있는 보다 훨씬 자식이 많을 거예요 그 자식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했다 남편을 버렸는데 씨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잉태해야 돼요 말씀의 시 말씀 올해는 잉태해야 돼 새롭게 우리가요 농로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출산을 하죠 저는 우리 정은주 목사님 말씀 항상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재미있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넣으면 저 시 땡땡 불어가지고 아프대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애를 낳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정말 존모살이 힘들거든요 아이 놓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알을 낳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막 표현하잖아요 엄청 아파가지고 상상 임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출산 알을 낳아야 돼요 아이를 놓지 않으면 사산돼요 우리가 뱃속에서 열 달이 지났는데 안 넣으면 유도 분만을 하거든요 그거를 출산 예정일이 지났으면 아이들이 올드베이비 뱃속에서 애가 늙어버려요 쭈구쭈구쭈구 그러면 유도 분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자가 되면 안되잖아요 상개가 났대요 이번 금요일 날 내 과거 어쨌다 내가 전에 잘났다 필요 없어요 죽은 사자에요 지금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지금 지금 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상고의 고통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 앞으로 수산할 거야 너 아이 가질 거야 앞으로는 생명이 나올 거야 네가 원했던 그 가짜 임신 말고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에 못 켰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너는 이제 상고를 겪지 못했는데 상고 겪을 거야 노래할지어다 근데 상고는 힘들어요 상고는 힘들어요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근데요 애를 보면 다 또 낳고 싶어 올해 나의 가장 힘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정말 내가 넓히고 싶지 않는 그 모든 거는 올해 하나님이 나를 농노예 농노예 해서요 예수님이 이 토기장이 되어진 예수님이요 나를요 작품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은 상고의 고통이고 내 인생의 장막털을 넓히는 거다 온단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아이고 아버지 싫어요 나 상고 뭐 아도 싫고 뭐 상고도 싫고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와 접사오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냄새 나고 썩잖아요 뱃속에서 못 나오니까 내 삶에 냄새가 나잖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내 안의 사각지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가장 멋있는 응답이 되는 게 바울의 응답이잖아요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얻었잖아요 바울이 바울은 너무나 똑똑해서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용서 못했어요 성교의 팀이 깨질 만큼 우리 안에 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도망간 거 자기가 진짜 안 데리고 가야지 맞아요 성교의 팀이 깨질 정도로 나의 의의와 나의 열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성교지 안에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내오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의 열정으로 팀도 깨고 원수 삼고 나를 농로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본 즉 농로에서 일을 오늘 말씀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농로에 돌리시고 계시는구나 집중해서 보다 영안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돼요 제가 탄자니아 성교를 갔는데 2013년도에 갔다가 15년도에 딱 갔는데요 그 탄자니아 성교를 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하나님 성교는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 저에게 뭐냐 현 씨가 너는 보이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보입니다 저는 성교가 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럴 거예요 누구 누구야 모세야 보이느냐 아버지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렇지 인생의 단면을 문제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용안 용안 너무 멋있죠 우리는요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 OX가 아니에요 윤리도도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돼요 근데 각기 모양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응답을 받는 거고 불신자는 썩어질 것 땅의 것으로 응답받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서 터진 거고 불신자는 장세기 3장 조주에서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는 정지된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보아지게 해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사생아 알죠 누구 자신인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사생아였잖아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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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리 방황했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나 따라갔잖아요 내가 사생합니까 아니에요 유기된 자 유기가 뭔지 알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고집대로 해라 조금 우리가 속으로 말하면 네 쪼대로 살아라 그런 거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내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건 나는 이미 주님의 손에 나는 농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고는 상고인데 기쁨의 상고인 거예요 기뻐하래요 기뻐해 뭐 신흥 작품이 될 거니까 제가 2008년도에 정말 심한 농로가 있었어요 신학교 가다가 우리 성교사님과 함께 쫙 뿌렸잖아요 세 명을 저는 경추만 다치고 우리 스베던 목사님은 경추 빼고 다 다치고 근데요 의사가 우리 스베던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해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척추가 아작이 났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다쳤다고 신경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우리 스베던 목사님 수술 진짜 심하게 했거든요 허벅지 완전히 오픈골절됐잖아요 저는 다른 건 안 다치는데 경추만 나갔어요 생명선 왜냐면 제가 생명으로 깝짝거렸거든요 그래서요 생명하고 깝짝거리면 안 됩니다 저를요 농로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의 시간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거 상고의 고통이에요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 힘들어서 못 하나님 나 살아있다는 거 감사했는데 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뒤모데도 누리도 어려서 나는 어미 없이 하나님 나 있기에 싫어서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상고의 고통은 힘듭니다 왜냐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들지 않는데 나만 힘든 거예요 자존심 남이 볼 때 아이고 꼴랑 그 자존심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 자존심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남들은 꼴랑 그거예요 꼴랑 오늘 4절에 다시 자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청구서 그거 아유 맞아 헛일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유 그거는 헛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요 다른 그릇으로 멋있는 그릇으로 저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절대 가고 여기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토기장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가 이식받았으니까 시간도 공간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다 저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블레싱 보유의 피를 통과하는 원래 블러드 블러드가 피의 피 블러드 블레싱 이 피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보유을 통과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땅에서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거는 해야 될 거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과한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잖아요 너 안에 생명이 있느냐 말씀이 말씀에 생명이 있느냐 너 안에 성교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오늘 1절의 말씀대로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으로 만드는 멋있는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만드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네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지으신 것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2장 2장 몇 절이죠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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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물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인생의 생명 내가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를 흙으로만 흙이 뭔 뜻이냐 티끌 티끌 뭔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거 빼빠지게 산다는 것이 티끌이야 결국은 죽어서 뭔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뛰는 멋있는 작품으로 올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 확증받은 자 6절이죠 6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소가 현식아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소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이것을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이스라엘 족소가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갚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도장 확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확증 너는 내 것이라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문제 풀리지 않는 거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는 아무도 손 못 대요 천만인이 저주해 보세요 눈 하나 깜짝 하나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육신의 열매 거두지 마시고 안 된 것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안 된 거는 장기전이거든요 돈 많이 번 거 너무 더 고맙죠 그렇지만 영적인 경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내 인생의 장막터 내 사역의 장막터 반드시 성교의 장막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언약성치료에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즉시로 순종한 이름 없는 그 제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바로 내준 그 영적인 나기를 영적인 나기를 나기를 내준 그 숨은 제자처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영적인 나기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뭘 내놓을 겁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나를 드리는 현장의 회복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빨리 끝나야죠 결론 개혁과 도전입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되잖아요 휴가 있고 추석 있고 그러면 다 끝납니다 휴가 가기 전에 영적인 거 딱 준비해서 가야지 갔다 와서 헤롱헤롱 하다가 그냥 하반기 그냥 딱 갑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는 은혜 오늘이에요 오늘 시간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해 인도를 받는 자 내일 할게요 아이 끝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번 강단의 결론에 지금 이야기하래요 사랑한다고 지금 웃으래요 내일이 없대요 우리에게는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인생을 10년을 보거든요 10년 후에 보자 왜냐 언약을 놓친 거는 그렇게 글귀에 펼치고 안 나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바다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멱축절 이 감사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개소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음성이 나에게 농로 안에 있고 예수 손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작품으로 만드는 너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